대비 마마께서는 어쩌고 계신가? 예. 아직도 대전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전하. 마마. 벌써 술시간 지났사옵니다. 괜찮으니 물러서거라. 주상. 주상께 할 말이 있어서 왔소. 난 주상께 속죄를 하고 내 진정을 알리고 싶어. 마마의 진정이 무엇인지 이미 숱한 세월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이 달라졌을 거라 믿지도 않습니다. 허니 이만 돌아가십시오. 내가 필요할 것이에요 주상. 그리고 언제고 내가 필요할 때면 난 속죄를 위해서라도 주저없이 주상을 위해 나설 것이에요. 마마. 언젠가. 홍승지처럼. 주상도 내 진심을 믿게 될 것이에요. 마마. 차가운. 나야. 나야. 난 저에게선가운. 나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